오늘의 뉴스나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단축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는 조치도 내놨지만 격앙된 자영업자들은 전국 차량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 우기는 조국 지키기법이라며 본회의 의결 저지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야당 의원으로 계산해 여야 숙의 과정을 건너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쿠팡 물류센터 파괴 당시 황교익 씨와 유튜브 먹방 촬영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7시간과 연관지은 여야의 공세에 이 지사 측은 과도한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안산 다세대 주택에선 13일째 수돗물에서 검은 인물질이 나왔지만 안산시는 유해물질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